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우리 7, 8월 예상문제풀이 과정이 왔네요. 시간은 참 빨라요.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열심히 했을 거예요. 분명히. 어찌 되거나 우리 이제 1차가 좀 안정이 돼 있어야 되고 만약에 공부하다가 1차만 해야 될까 동차만 해야 될까 라고 고민을 한다면 가능한 동차를 처음에 시작했다면 동차를 하는 게 좋아요. 물론 1차를 열심히 하면서 동차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전 고민이 있으면 상담 오세요.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줄 테니까. 자 예상문제풀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 교재는 유약집으로 이론교재는 유약집이고 예상문제풀이집이죠. 예상문제집과 그 다음에 이론서는 스마트학교론 하든지 유약집 하든지 상관없어요. 유약은 이론정리 간단히 하고 우리가 문제풀이에 집중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방법을 봤을 때 내용을 간단히 압축정리 한 다음에 선별된 문제만 제가 풀 건데 예상문제를 다 풀어드리진 못해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제가 중심으로 문제를 풀고 겹치는 문제들은 대표 문제 하나만 풀 거고 그래서 선별된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풀이를 진행할 거고 이제 우리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고 이런 문제는 뭘 질문하는 건지 의도가 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낼 거고 단원별 기출 응용 지문이에요. 이 문제가 예상문제가 제가 만들었지만 그냥 없는 문제를 만들어낸 건 아니고 그동안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어려웠던 기출문제를 좀 많이 모아놓았다거나 틀렸던 걸 옳게 바꾸거나 옳은 지문을 틀리게 바꿨거나 기출문제를 응용한 문제니까 기출문제를 다시 좀 더 난이도 높게 풀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 지문을 다시 한번 열심히 해석하려고 노력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부하는 방법을 봤을 때 예상문제를 풀어오진 않아도 괜찮아요. 여기 배울 거니까 예상문제를 미리 풀어보겠다라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효율성이 높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좀 잘 1차 공부는 무조건 1차 날에는 무조건 1차만 공부한다고 이제 계획을 짜셔야 돼요. 나머지는 2차는 자기 학습 계획에 따라 4대 중개사법이 중요한 건 알죠. 중개사법을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수업만 나오되 나머지 공부할 2차 시간에는 무조건 중개사법 먼저 열심히 해서 고득점 맞는 게 중요하고 민법과 학기론 공부하는 날은 민법과 학기론만 하는 거예요. 딱 이제. 그리고 노는 시간이 이제 없어요. 놀 시간이 없고 그냥 열심히 뭐 여름휴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공부해요. 1차 날은 1차만 공부한다. 자 그래서 이제 수업 전에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될 건 만약에 내가 이론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마트 학교는 개념서나 유학집을 오늘 이제 총론하고 경제론 일부 앞부분 나가겠죠. 공부해왔으면 좋았을 거고 자 내일은 다음 주에는 경제론 공부할 거니까 경제론 한번 읽어보신다는 거라 예상문제는 풀지 말고 우리 전에 이제 5월, 6월 달에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했었잖아요. 기출문제를 해당되는 단어를 다시 풀어온다라면 훨씬 효과가 좋으니까 기출문제를 다시 풀어오시다거나 아니면 해당되는 이론서 스마트 학교론이나 유학집을 읽어오시면 더 좋다. 그리고 예상문제 풀이 과정의 수업에서는 수업에 집중해서 예상문제 푸는 과정을 내가 완벽하게 정리하고 아는 것들은 다시 한번 암기하고 모르는 거 잘 체크해서 모르는 걸 중심으로 집에서 복습하셔야 돼요. 예상문제 풀이는 복습으로 한다. 자 그리고 앞으로 복습은 당일에 복습하는 거예요. 당일에 넘기지 말고 학교론은 오늘 끝내버리는 거예요. 학교론 공부는 당일에 복습하고 이건 제가 그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지켜줬으면 좋겠지만 한 시간 정도 예습하는 거예요. 이 예습은 예상문제 푸는 것이 아니라 이론서에 해당되는 단어를 한 번 읽어온다거나 아니면 기출문제 전에 풀었던 걸 다시 한번 풀어본다거나 다시 다 푸는 게 아니잖아요. 전에 기출문제 풀었을 때 공부했던 분들은 분명히 다시 풀 문제와 풀지 않아도 될 문제가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다시 풀어야 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한 시간 정도 해당되는 단어를 예습하고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서 예상문제의 거의 70% 정도는 수업 중에 끝내겠다는 마음을 먹고 집중해서 수업을 듣고 집에 가셔서 복습을 3시간 이상 하면 너무 좋겠다. 3시간. 많은 시간이죠. 이때 복습하는 건 예상문제 풀었던 걸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해당되는 내용에 내가 정리가 잘 안 된 게 있다면 위약집 찾아서 암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 된다면 해당 단어를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기출문제는 여러 번 받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래서 수업을 4시간 정도 했으니까 우리도 따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4시간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면 좋겠다. 당일에 끝내야 돼요. 개념서 정독하고 예상문제 풀었던 거 다시 풀어보시고 시간 남으면 안 풀었던 거 저와 같이 풀지 않았던 문제도 풀어도 괜찮아요. 시간이 없으면 같이 풀었던 문제를 중심으로 복습하시면 되고 이제 문제 풀 때 키워드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꼼꼼히 읽어가지고 문제 풀 수 없어요.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어떤 문장이 나오면 이 지문이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문제 푸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자주 보는 거예요. 자주 보고 또 보고 본 거 또 보고 시간 나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면 이제 이 지문들이 익숙해지니까 중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옳고 그름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읽는 속도가 느리다. 문제 푸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자주 볼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지문이 나왔을 때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맞고 틀리는 걸 빠르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암기 코드는 외워놔야죠. 단어별 암기 코드는 많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오늘 총론하고 경제로는 앞부분인데 암기 코드 해봤자 12개, 3개밖에 안 돼요. 이건 뭐 한 1분 하면 읽을 거예요. 한 두세 번 쭉 읽어서 암기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문제 푸의에 도움을 많이 줄 거니까 자 바쁘니까 바로 가보죠. 자 예상 문제 푸의 과정에서 우리 첫 번째 이제 부동산학에 의해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최근에 나왔던 내용은 이건 스마트학 개논에 대한 이론 내용이에요. 책 안 펼쳐도 괜찮아요. 전에 다 공부했던 거예요. 우리가 11월, 12월, 1, 2월 달에는 스마트학 개논을 했고 3, 4월, 5, 6월에는 유학집으로 공부했어요. 자 그리고 쭉 수업을 듣고 듣고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잠깐 메모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스마트학 개논 책 펴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체크만 해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수업 중에는 수업에 집중해서 이제 다 배웠던 거예요. 한 번 배운 것도 아니고 세 번, 네 번 배웠던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에 암기됐던 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암기하고 내가 아직도 암기가 안 되는 거 있다라면 체크해서 집에 가서 다시 시간 내서 암기하셔야 돼요. 자 부동산 활동의 원칙이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공정성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 우리가 부동산 활동이란 건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행동하는 활동이죠. 수요 공급, 부동산 투자, 개발, 관리, 감정평가 학교로에서 배우는 게 다 부동산 활동이에요. 이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 시키자가 부동산학이에요. 부동산 활동을 잘하자라는 거예요. 부동산 활동을 잘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가장 최우선 원칙은 능률성의 원칙, 효율성이라고도 해요. 능률성을 효율성. 잘하자는 거예요. 부동산 활동을 잘하자. 이론만 연구하는 건 아니죠. 이론도 체계화 시키고 이론을 실무에 응용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응용적인 학문이에요. 응용과학이라고 한다. 이때 이제 능률성의 원칙에서 능률성 원칙은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는데 소유를 능률적으로 잘하는 건 뭐냐.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잘 소유한다는 건 뭐예요. 내 땅이니까 마음대로 놀리거나 방치하는 게 아니라 토지에 가장 좋은 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유를 능률적으로 한다는 건 잘 이용해야 된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능률적으로 질서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나오면 무슨 원칙? 능률성의 원칙이에요. 안전성의 원칙은 사기당하지 말고 안전하게 부동산 활동하자. 경제성 원칙은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활동을 하자. 공정성은 공정하자라는 얘기고 나머지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능률성의 원칙.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부동산을 어떤 측면으로 접근할 거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법률, 경제, 기술 등 복합 개념의 부동산으로 부동산을 하나의 측면 방향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 측면의 방향으로 접근해서 이해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뭐했다? 종합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종합식 또는 복합 개념이라는 말이 나오면 법률, 경제, 기술 꼭 세 개만 합친 건 아니에요. 법률, 경제, 기술, 제도, 경영 여러 측면을 합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대표로 세 개만 얘기하는 거고 의사결정식 접근 얘가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학기론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어요.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 투자 결정해야죠.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이게 투자론의 가장 큰 명제였어요. 할지 말지 결정하려고 투자 분석했죠. 금융도 할지 말지 결정해야 돼요. 우리 금융할 때는 자금을 융통하는 거죠. 뭘 고려해야 돼요? 돈 빌리면 대가로 뭘 줘야 돼? 이자를 줘야죠. 즉 이자율과 내가 이 돈을 가지고 투자했을 때 수익률을 따져봤을 때 수익률이 커야죠. 이자율이 작아야 빌리는 게 의미가 있을 거니까 이런 걸 레버리지 효과에서 배웠고 그다음에 우리가 개발도 외에요. 돈 벌려고 개발하는 거죠. 그러면서 개발의 타당성. 개발하는 게 옳으냐를 따져봤을 때 타당성 문석이 지시성 타자 이렇게 외웠어요. 어찌 되거나 의사결정 중요한 게 투자결정, 금융결정, 개발결정 이 세 개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니뭐니 해도 투자결정이죠. 투자결정. 이 투자결정을 하려고 투자를 할지 말지 하려고 투자를 분석했어요. 투자 분석할 때 먼저 수익률로 기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을 비교해서 기대가 크면 투자하겠다. 할인법으로 순순의 현가에서 순현가는 0보다 크면 수익성 지성 1보다 크면 내부수익률은 요구수익률보다 크면 투자하겠다. 비할인법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배웠었어요. 자 그러면 투자를 왜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은 투자결정을 얘기하고 투자는 돈 벌려고 하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이윤의 극대화,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한다는 가정에 출발해서 돈 벌려고 부동산학을 연구해 나가겠다. 이런 걸 의사결정식 접근이에요. 이걸 학문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합리적인 존재이며 손해보지 않을 존재이며 돈 버는 걸 목적으로, 돈 버는 걸 전제하고 부동산학에 접근하겠다. 의사결정, 투자결정에 집중해서 이렇게 부동산학을 연구해 나가겠다. 이런 건 의사결정식 접근. 그러니까 의사결정식 나오면 얘가 나와야 돼요. 이윤의 극대화, 부의 극대화. 자 그리고 아는 거 나왔다고 그냥 듣고 흘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외운지 못 외운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뭔가 떠올렸을 때 이 단어가 쭉 풀려나가야 외운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면 빈 종이 꺼내서 적어보는 거예요. 종합식 나오면 뭐가 나와야지? 의사결정식 나오면 뭐가 나와야지? 이렇게 적어보는 것이 내가 머릿속에 암기되는 것들이니까 암기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대표형 보죠. 14페이지. 자 부동산학이 추가된 가치를 민간에서 볼 때 민간에서 볼 때는 효율성과 형평성 중에 뭘 중요시해요?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거죠. 무조건이에요. 정부 입장에서 뭘 중요시해요?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형평성을 더 중요시하는 건 없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효율성은 야 열심히 일하고 투자 잘하고 능력 있으면 돈 많이 벌어서 부자되라. 이건 이제 민간 입장에서는 얘만 보면 돼요.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효율성을 중요시해요. 능력 있는 사람 열심히 잘해가지고 투자 잘해서 돈 많이 벌어라. 근데 능력 없고 돈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도 보살펴줘야 되는 게 정부 입장이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나 정부 입장에서는 효율성을 중요시하는데 얘와 얘의 형평성에 균형이나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효율성만 중요시 되거나 효율성만 관심이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중요시 되지만 이것과 함께 형평성을 조화롭게 하는 걸 목표로 한다. 이게 사회적 목표예요. 그러니까 결론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중요시하는 건 없어요. 이건 무조건 틀린 지문이고 이번에 보니까 부동산학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왔는데 순수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순수과학이라고 할 수가 없다 외워야죠. 부동산학과 관련 없는 학문이 있어요. 부동산학은 종합학문, 응용과학, 사회과학, 규범과학, 경험과학, 구체적과학 좋은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죠. 추상적 학문 아니다. 그 다음에 우주의 원리를 연구하는 자연과학 아니다. 이론만 연구하는 기초과학, 순수과학 아니다. 추자연, 기초, 순수는 관련이 없다. 외워놔야죠. 철학, 심리학 같은 추상적 학문 아니고 우주의 원리, 천체의 원리를 연구하는 자연과학 아니고 이론만 다지는 기초과학, 순수과학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동산학은 이론을 실무에 응용도 하는 과학이에요. 응용과학이지. 기초, 순수과학 아니다. 그러니까 추자연, 기초, 순수 나오면 이건 부동산학과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틀렸고. 3번에 보니까 의사결정식 접근 방법 이렇게 나왔네요. 의사결정, 투자결정. 뭐 하려고? 돈 벌려고. 그래서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해서 부동산학에 접근하는 거. 의사결정식 접근. 3번이 옳은 지문이고. 4번에 보니까 종합식 접근이 나왔네요. 종합식 접근이면 부동산의 개념을 한 측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법률, 경제, 기술 여러 측면을 종합해서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겠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인간 행동을 중심으로 부동산 활동의 본질을 규명한다. 이런 건 행태과학적 접근인데 이런 건 배울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종합식 나오면 여기에 법경기 이렇게 나와야 돼요. 법률, 경제, 기술 이렇게 종합했다. 5번에 보니까 안전성의 원칙. 일반 원칙이 나왔는데 안전성 원칙은 소유 활동할 때 최유요 이용하자라는 건 소유를 잘하자. 능률적으로 잘하자. 효율적으로 잘하자는 거잖아요. 이건 무슨 원칙? 능률성의 원칙 이렇게 돼야 돼요. 결국 우리가 어떤 문장을 봤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모든 지문을 다 단어를 하나씩 하나씩 해석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문제 풀 수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이건 뭐 우리 한 문제를 1분 10초에 풀어내야 돼요. 그렇다면 지문 다 꼼꼼히 읽을 수가 없어요. 딱 보자마자 익숙한 지문이 나오면 키워드를 찾아서 연결이 옳으냐 틀리냐를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보죠. 2번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와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 잘하자 하게 하는 이론 뿐만 아니라 뭐 응용 기술까지 개척하는 과학인데 이걸 순수과학이라 할 수는 없다. 종합응용사회과학이다. 이런 말을 써야지 순수과학은 아니죠. 이거 한번 보죠. 부동산학의 정의죠. 부동산 활동을 잘하자라는 이론. 원리를 이론이라 그래요. 이론과 이론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걸 실무에 응용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무에 응용 기술은 실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무에 응용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부동산학이다. 이때 하나 이제 외워야 될 것이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혹시나 보너스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렵게 이론을 정립할 때, 이론을 체계화할 때는 논리성이 있어야 돼요. 논리적인 과학, 아니 논리적인 학문을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성이 있어야 된다. 이걸 과학성이 있어야 된다. 과학성이 중요시 되고 이론을 체계화하거나 정립할 때는 과학성이 중요시 되고 실무에는 우리 테크닉적, 기술적인, 방법론적이 중요한 거예요. 실무에는 기술, 실무, 응용기술, 기술성이에요. 기술성이 중요시 된다, 강조된다. 이렇게 짝져져야 돼요. 이론은 과학성, 실무는 기술성, 실무는 테크닉, 기술이 중요하고 이론을 체계화할 때는 우리가 과학성, 논리성이라 그래요. 논리적인 학문이 과학이에요. 과학을 논리적인 학문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이론만 정립하는 게 아니라 실무에 응용까지 하려고 하는 학문이다. 이번에 보니까 또 나왔네요. 나올 만한 건 여기서 부동산학은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 소유 활동을 가장 잘 이용하자. 소유를 능률적으로 하자라는 얘기죠. 잘하자. 무슨 원칙? 능률성의 원칙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에 윤리성을 요구하고 규범과학이에요. 동시에 기초과학이라 할 수가 없어요. 추자연, 기초, 순수는 관련이 없다. 이 정도 암기되어 있어야 되고 4번에 보니까 이론 분야에서 체계화 할 때는 무슨성이 강조된다? 과학성. 과학성이 강조되고 실무에 응용할 때는 기술성이 중요시 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5번 보죠. 부동산활동을 임장활동 이 부동산활동 중에 내가 정보를 알려고 정보,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려면 현장에 임하는 활동을 해야 되겠죠. 현장에 임하는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하는 건 대물활동이기 때문이에요. 즉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에요. 내가 정보를 알려고 할 때 부동산의 정보를 알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물건, 이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물건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니까 직접 사람이 현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물건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임장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를 얘기했을 때 두 가지 첫 번째 대물활동인데 이 물건이 움직이지 않아서 사람이 현장에 가야 된다라고 나와야 돼요. 우리 시험에는 부중성, 대인활동 이렇게 두 개를 틀리게 낸 지문이 있어요. 우리 시험에 나왔을 때 부동성, 대물활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활동은 이건 임장활동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동산 활동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대물활동이에요. 대물활동이지만 어쩌고 어쩌고 하니까 대인활동은 아니고 대물활동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어요. 물건을 대상으로 하지만 반드시 사람을 거쳐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물활동이자 동시에 뭐다? 대인활동이다. 이렇게 나와야지. 어쩌고 어쩌고 하니까 대인활동 아니고 대물활동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대물활동 아니고 대인활동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어요. 대인활동이자 대물활동이다. 단, 임장활동을 규정하는 좀 더 깊은 관련이 있는 성질은 대물활동인데 이 부동산이란 물건이 움직이지 않아서 사람이 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대물활동과 부동성. 5번이 옳은 지문이죠. 임장활동 규정하는 거 잘 정리해야 되고 우리 뭐 나중에 자격증 따서 업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이거죠. 임장활동. 부동산은 무조건 임장활동 해야 되는 거죠. 자, 3번 보죠. 자, 옳은 거. 사적주체, 공적주체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부동산 활동하는 주체를 섹터로 구분할 수 있어요. 정부 얘기하면 몇 섹터? 1섹터라고 하죠. 그러면 공적주체라고 얘기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중앙정부, 지자체, 공사 이 세 가지가 1섹터, 공적주체 나머지 뺀 민간을 몇 섹터? 2섹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문제는 얘와 얘가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을 공동으로 한다는 거죠. 이건 몇 섹터? 3섹터. 이건 3섹터라고 하죠. 우리가 민간 공공 합동 개발에서 배웠어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에서 민간과 공공이 합동으로 알파벳 3개를 써가지고 우리가 3섹터 개발을 얘기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BTO, 그 다음에 BTL. 이 O가 뭐예요? 소유 아니고 오퍼레이트 운영이죠. 민간이 자본을 가지고 건설했고 이걸 T, 트랜스퍼 국가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민간이 운영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해서 수익을 가져간다는 건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 보로나 터널 같은 거 통행료를 증수할 수 있는 거 자, BTL은 건설을 했어요. 민간이 소유권을 정부에게 넘겨주고 민간에게 운영을 맡겼지만 돈이 안 나와. 그래서 정부가 야, 임차 임대해서 임대료 20년 동안 줄 테니까 임대료로 들어갔던 자본금 회수에 가라 리스죠. 리스 이런 건 돈 많이 못 버는 거 학교, 도서관, 문화시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BTL이었죠. 이런 3섹터 개발 자, 이번에 보니까 의사결정식 접근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돈 벌려고 이윤의 극대화가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법률, 경제, 기술 등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한다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면 이건 종합식 접근 이렇게 나와야 되고 3번에 보니까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 종합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기타 등등 좋은 건 많이 알 수 있는데 추자연 기초 순수는 관련이 없어요. 기초과학이라 할 수 없다. 외워놨어야 되고 아까 배웠던 거 체계적인 원리, 이론이죠. 이론을 정립할 때는 논리성이 있어야 되니까 과학성이 중요시 되고 실무에 응용할 때는 뭐가 중요시 된다? 기술성이 중요시 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과학성이 아니라 이론은 논리성, 과학성 실무에는 기술성 5번에 보니까 소유와 유용의 사회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라는 얘기예요. 우리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다수예요. 소수죠. 고가다 보니까 중산층 이상의 소득계층이고 중산층 이상은 30%가 안 된다 그랬어요.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 있고 잘하는 사람들이 돈 잘 버는 건 효율성이에요. 얘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것과 함께 뭐를 형평성도 조화롭게 균형 잡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 사회 전체적인 입장의 노력이다라는 거예요. 5번이 옳은 질문이고 민간 입장에서 볼 때는 형평성 고려할 필요 없죠. 효율성만 중요시하면 되는데 정부나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효율성과 형평성도 조화롭게 하는 걸 목표로 한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 기본적으로 딱 나오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능률성의 원칙, 소유는 최유요이용, 부동산 활동할 때 이론은 과학성, 실무에는 기술성이 중요시 된다. 그 다음에 부동산학과 관련이 없는 거 추자연, 기초, 순수, 종합식 접근 나오면 법경기, 의사결정식 나오면 이윤의 극대화, 돈 벌려고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고 이제 주로 1번 문제 나오는 게 이거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 부동산의 개념을 뒤에서부터 읽어야죠. 부동산의 개념을 부동산의 뜻을 어떻게 접근하겠다. 복합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겠다. 그래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으로 부동산의 개념을 이해해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법률에서는 협의, 좁은 의미의 부동산 얘는 민법상 부동산을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고 민법에서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자, 광의의 부동산은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하고 협의의 부동산, 토지 정착물에다가 준 부동산을 합쳐놓은 거죠. 의제한다, 간주한다죠.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죠. 부동산이 아니니까 부동산에 준한다, 준한다 한자로 간주한다, 의제한다, 취급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근데 왜 부동산으로 취급할까요?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이유가 부동산과 비슷하게 뭘 한다? 등기 등록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준 부동산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얘는 간단히 얘기하면 부동산과 비슷하게 등기 등록하는 뭐다? 동산등이다. 동산등이에요. 자, 부동산 아니에요. 동산등이에요. 얘가 자동차, 선박, 항공기, 기계 등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준 부동산을 좀 정의하면 등기 등록하는 동산등 또는 동산 결합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아니죠. 준 부동산은 부동산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자, 근데 준 부동산은 부동산으로 간주된다. 맞아요.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준 부동산은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맞아요. 맞아요. 취급된다, 간주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준 부동산을 부동산이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준 부동산은 동산등인데 부동산으로 취급되거나 간주되는 거예요. 왜? 부동산과 비슷하게 등기 등록하니까. 그러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자, 준 부동산은 부동산으로 취급되면서 어디에 포함되냐면 광희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등기 등록하는 부동산이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동산등이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5개를 무조건 해와야죠. 무조건. 자산, 자본, 생산제, 소비제, 상품. 자, 경제적 개념이라는 건 재산과 관련된 돈과 관련된 재산, 자산, 자본. 그 다음에 경제활동을 수요, 공급이라고 하니까 생산제, 소비제, 거래하는 물건, 상품. 이렇게 보는 거죠. 얘를 무조건 외워야죠. 경제적 개념. 자산, 자본, 생산제, 소비제, 상품. 아직 이걸 안 외웠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공부도 하지 마. 이거 먼저 외워요. 이거 자산, 자본, 생산제, 소비제, 상품.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다 어설프게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차차 시험에 가까울수록 어, 모르는 게 나왔네. 새로운 게 나왔네. 어려운 게 보이네.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버리고 알고 있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은 거. 이런 걸 잘 정립해서 나오면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걸 틀리지 않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갈수록. 이거 외워야 돼요. 자산, 자본, 생산제, 소비제, 상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학계론에서 물리적이란 말 중요하잖아요. 기술적, 물리적. 이 단어가 중요해요. 기술적이란 말이 물리적이란 말과 똑같아요. 자, 물리적의 뜻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이에요.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부동산을 바라봤을 때 기술적 물리적이에요.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술적 물리적. 자, 물리적 눈에 보이는 거죠. 감정평가에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잠깐 좀 정리해보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복합 개념은 어떻게 복합하냐면 주로 법률, 경제, 기술이죠. 법률, 그 다음에 경제, 기술 이렇게 하죠. 이 기는 뭐예요? 기술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와 똑같은 게 뭐예요? 물리적이라는 거예요. 물리적의 의미는 눈에 보이는 이란 뜻이에요. 자, 근데 이제 얘가 감정평가로 넘어가면 감가 요인을 봤을 때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감가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경기라고 얘기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물은 뭐예요? 물리적 감가, 경은 경제적 감가. 얘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기는 뭐예요? 기능적이에요. 기능적, 기능적. 그러면 기술적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술적은 물리적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기술적이라는 거는 물리적과 똑같은 얘기다. 그래서 감가를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감가가 마모, 파손, 노화죠. 눈에 보여요? 마모된 거, 파손된 거, 노화, 낡아진 거. 이거 눈에 보이죠? 그래서 물리적 감가는 눈에 보이는 마모, 파손, 노화를 얘기하고 경제적은 우리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건 내부 구성 요소예요. 외부 환경이에요. 외부 환경이에요. 그래서 외부 환경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해서 경제적 감가라고 한 거예요. 기능을 결정하는 건 부동산의 내부 구성 요소예요. 내부 구성 요소다. 그러면 부동산의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뭐가 있을까요? 설계, 설비 등, 설계, 설비, 구조, 디자인 등 이런 걸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상가를 하나 샀는데 상가를 샀는데 얘가 시간이 지나서 노후화되어서 가치가 떨어졌대요. 무슨 감가? 시간이 지나서 노후화됐대, 낡아졌대. 물리적 감가. 상가를 샀는데 옆에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섰어. 또 장례식장에 들어와서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건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큰 상가가 있는데 상가가 큰데 5인승짜리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어서 가치가 떨어졌어요.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엘리베이터 설비죠. 설비. 이렇게 감가는 3개. 우리가 그러니까 감정평가에서 물경기 나오는 건 물리적, 경제적, 기능적이고 복합개념 나올 때 법경기 나올 때 이 길은 물리적과 똑같은 기술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되고. 우리가 그리고 부동산의 관리 한번 생각해보죠. 7단원에서 개발관리내서 부동산 관리를 복합개념의 부동산 관리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관리 어떻게 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그럼 기술적 관리가 보통 관리사무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마모, 파손, 노화 되면 고치는 거예요. 물리적 하자가 생겼을 때 관리하는 걸 기술적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고장났다. 그러면 관리하는 거 기술적 관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은 물리적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예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개념. 왜 하나 해야죠? 자산, 자본, 생산제, 소비제, 상품. 그리고 하나. 여기에 유형적 개념은 딱 하나밖에 없죠. 형태가 있어야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형태가 있는 거. 유형적 나오면 이건 기술적, 물리적 개념을 얘기하는 거다. 법률이나 경제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자, 정착물. 정착물은 원래 움직이는 거였는데 건물이나 토지에 붙여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부동산은 아닌데. 원래 움직이는 동산이었는데 토지나 건물에 부착되면서 얘가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걸 정착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붙여지면 안 되고 이유 있게 잘 단단히 붙여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구적으로 오랫동안 영구적으로 용도에 맞게 이유 있게 부착돼야 돼요. 자, 특히 이 말 나오면 제거시 또는 분리시 붙어져 있는 걸 떼어냈을 때 문제를 일으켜야 돼요? 안 일으켜야 돼요? 일으켜야 부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걸로 보는 거예요. 떨어졌는데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부칠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손실이 발생해야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 정착물로 봐야 이게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분리시 문제를 발생해야 돼요. 임대인이 부착해야지 임차인이 부착하면 이사 갈 때 떼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니까 정착물이 아니에요. 정착물이 아니면 부동산이 아니니까 동산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임차인이 부착한 건 동산이다라는 거죠. 나무 중에 유일하게 가식수목만 정착물이 아니에요. 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가식수목은 옮겨 심기 위해서 잠깐 심어놓은 거잖아요. 이건 잠깐 심어놨으니까 오랫동안 심을 목적으로 붙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다니는 통나무와 똑같은 걸로 취급하는 거예요. 나무 중에 유일하게 정착물 아닌 건 가식수목. 이식수목이라고 돼요. 이식수목, 가식수목. 판자집도 임시집이니까 정착물이 아니고 경작수학물은 나무에서 떨어진 분리과실을 얘기하니까 움직이는 거니까 동산. 자, 이때 이제 이거 외워야죠. 토지 정착물 중에 토지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 중에 얘들은 다 정착물이에요. 자, 근데 토지와 별개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을 별개의 우리가 정착물을 인정하는 거. 토지와 별개라는 건 토지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을 토지는 가백에 팔고 위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을 의뢰에 팔 수 있는 거예요. 토지 주인과 정착물의 주인이 별도로 있는 거. 이걸 독립정착물이라고 하죠. 자, 독립정착물인데 뭐와 독립된 정착물이에요? 뭐와? 토지와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이에요. 토지와 별개로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는 거. 자, 토지에 붙어져 있는 것 중에 네 개. 건물, 명인방법, 수목, 등기된 임모, 재배된 농작물 이 네 가지 외워놔야죠. 건물은 누구 거예요? 건물 등기부의 소유권자. 땅주인과 별개예요. 상관없고. 명인방법, 수목은 이름을 밝힌 사람 거예요. 땅주인과 관계가 없고. 등기된 임모도 얘가 등기부가 있으니까 등기부의 소유권자 거지. 땅주인과 별개예요. 재배된 농작물은 땅주인과 상관없이 누구 거예요? 경작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개는 무조건 땅주인과 상관없이 별도로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는 독립정착물이다. 별도로 정착물의 주인이 땅주인이 아니라 별도로 있는 정착물, 독립정착물. 자, 나머지 토지에 붙어져 있는 이런 것들은 이건 별도의 주인이 없어요. 누구 거예요? 토지 소유권자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무조건 갖는 정착물. 정착물 맞아요? 정착물 맞아? 맞죠? 정착물 맞아요.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맞죠?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다만 토지와 별개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부동산으로 취급되는데 토지 소유권자가 갖는 정착물, 토지의 일부로 보는 정착물, 이걸 종속정착물. 국어가 뭐예요? 인공수로, 인공수로 외워놔야 돼요. 우리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으니까 인공수로 국어. 도로, 돌담, 축대, 울타리 등등등. 자, 그리고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이건 알아서 잘 자란 나무죠. 알아서 잘 자란 나무는 정착물 맞아요. 정착물 맞아요? 맞아요.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맞죠? 토지와 분리해서 거래할 수는 없어요. 땅 팔 때 같이 팔리는 부동산, 정착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잘 자란 나무는 정착물은 맞는데 별도의 주인이 없이 땅 주인이 갖는 정착물. 알아서 잘 자란 나무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봤을 때 명인 방법이 있거나 등기되었으면 이건 별도의 주인이 있는 독립정착물. 알아서 잘 자란 나무는 종속정착물. 이건 땅 주인이 갖는 거. 가식수목 나오면 얘는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이다. 내가 어떤 부동산을 거래할 때 매도 매수 관계에서 정착물의 여부가 불분명하대요. 이건 도대체 정착물인지 모르겠다. 내가 이 건물을 팔았어요. 매수인에게 팔았는데.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정착물은 부동산 팔았으니까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매수인에게. 그런데 시계 같은 건 어때요? 떨어뜨려도 건물의 기능과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건 동산이죠. 내가 가져도 돼. 매도인이. 이건 내가 갖고서 넘겨주면 되는데. 이게 붙어져 있는 게 정착물인지 아닌지 모르면 일단 뭘로 취급하고 정착물로 취급하고 넘겨줘야 돼. 매수인에게. 내가 이거 잘 모른다고 다 떼어서 가지고 껍데기만 넘겨주면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법률 관계가 더 복잡해져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내가 이게 뭔지 모르겠다라면 일단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보고 매수인에게 넘겨주고. 나중에 내가 법선을 통해서 법리를 해석해 보니까. 야 이거 정착물 아니었어. 동산이었어. 그럼 때울 수 있는 거예요. 자 불분명할 때 일단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보고 누구에게 넘겨준다.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 보죠. 17페이지. 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나왔네요. 경제적 개념. 그러면 다섯 개가 떠올라야죠. 자산, 자본, 생산제, 소비제, 상품. 그래서 자연은 들어가면 안 되죠. 자 이번에 유형적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나왔네요. 형태가 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적 또는 물리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네 가지가 있죠.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자산 들어가면 안 되죠. 자산은 경제적 개념이니까. 자 3번에 보니까 좁은 의미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이죠. 협의의 부동산. 민법상의 부동산이죠. 뭐와 뭐를. 토지와 정착물을 말하며 어디에서 법률적인 측면의 부동산 개념이었어요. 법률적 개념이다. 틀린 게 없네요. 자 4번에 워낙 유명한 지문이죠. 자 토지와 건물이 어쩌고 저쩌고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질 때 아파트 같은 거죠. 아파트 팔 때 건물만 판 거 아니에요. 무조건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 토지 소유권이 항상 묶여서 일체로 결합된 상태로 거래가 되죠. 이럴 때 이걸 뭐라고 한다. 복합 부동산이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아니라 복합 부동산. 토지 건물을 합쳐서 이르는 말. 복합 부동산. 이 지문 나오면 토지 건물이 결합된 상태일 때는 뭐라고? 복합 부동산. 바로 봐야 돼요. 나머지 읽을 필요 없고. 자 5번에 보니까 부동산을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으로 복합된 개념으로 답이 이미 나왔어요. 복합된 개념으로. 이건 뭐라고 한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해야죠. 복합 부동산이 아니라 복합 개념의 부동산. 4번과 5번이 뒤집어졌네요. 이 4번은 이건 워낙 유명한 지문이니까 토지 건물이 일체로 결합된 상태로 부동산 활동으로 다뤄질 때 이를 뭐라고 한다. 복합 부동산. 2번 보죠.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이건 기술적 또는 물리적 유형적 개념이죠. 형태가 있어서 눈에 보이는 거니까 위치, 공간, 자연, 환경이죠. 자산 들어가면 안 되고 얘가 여러 개 나올 때 마지막까지 꼭 봐야 돼요. 앞에 맞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맨 마지막까지 꼭 봐야 된다. 자, 준 부동산. 간단히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등기 등록하는 뭐? 동산 등이라고 해야 돼요. 등기 등록. 등기 등록을 공시제도라고 하죠. 등기 등록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가 아니라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을 의미한다. 동산 등을 말한다. 그러나 뭘로는 취급된다? 부동산으로는 취급된다, 준한다, 의제된다, 간주된다. 또는 어디에 포함된다? 광희의 부동산에는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준 부동산 자동차 선박 같은 거잖아요. 이거 부동산일 수가 없잖아. 동산 등인데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간주된다, 의제된다. 광희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3번에 보니까 민법상의 부동산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협의의 부동산이죠. 그런데 뒤에 내용을 보니까 협의의 부동산과 의제 부동산이 뭐예요? 준 부동산 얘기하는 거죠. 준 부동산을 포함하는 광희의 부동산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얘와 얘를 더해서 광희의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건 맞는데 얘를 얘라고 할 거냐는 틀린 거죠. 얘는 민법상의 부동산은 아니죠. 민법상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만을 얘기하는 거고 이 합친 광희를 민법상에서 정의하는 건 아니죠. 민법에서 정의하는 건 협의의 부동산만 정의하는 거예요. 4번 보죠. 또 보니까 토지와 건물을 쭉 보니까 결합된 상태로 뭐가 나와야 돼요? 복합 부동산 나와야 돼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아니라 복합 부동산 딱 봐야 될 건 이렇게 3개 3개 토지 건물 결합된 상태의 복합 부동산 5번에 봤을 때 경제적 개념으로 바라봤을 때 부동산은 소비재이자 동시에 생산재이다. 맞아요. 맞죠. 소비재도 될 수 있고 생산재도 될 수 있고 자산도 될 수 있어요. 자본도 될 수 있어요. 상품도 될 수 있어요. 경제적 개념으로는 동시에 이런 것들로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었죠. 이거이자 동시에 이거이자 자산자분 상품으로도 동시에 볼 수 있는 거예요. 5번이 옳은 지문이고 수업을 집중해서 잘 듣고 집에서 풀어야 될 것과 아니면 수업 중에 끝내 버리겠다. 집중해서 절대로 이 지문은 다음에 안 틀리겠다.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지문 똑같이 나오면 절대 안 틀리겠다. 우리 합격하려면 새롭게 나와서 응용된 거 이거 맞추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거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나왔던 게 그대로 나왔을 때 무조건 맞다 틀리다를 명확하게 체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능한 수업 중에 외우려고 하고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선생님 설명이 잘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은 체크해서 집에서 좀 더 여유 있게 다시 복습해 봐야 돼요. 4번 보죠. 민법상 부동산은 뒤에 내용을 보니까 공시수단을 갖춘 공시가 뭐예요? 등기 등록 얘기하는 거죠.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등기 등록하는 동산은 뭐라 그래요? 준부동산이라고 해야죠.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라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정착물이 이루는 말이고 다른 말로 협의의 부동산 얘기하는 거고 이번에 토지는 생산재는 생산재이며 동시에 소비재가 될 수 있죠. 생산재, 소비재, 자산, 자본, 상품 또 이건 경제적으로 봤을 때 또는 물리적,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위치, 공간, 자연, 환경으로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물리적, 위험적, 위치, 공간, 자연, 환경이죠. 상품은 이건 경제적 개념이고 토지 정착물은 법률적 측면에서 법률에서 얘기했던 거고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속한다라고 나왔어요. 이다가 아니라 속한다. 맞아요. 틀려요. 토지 정착물은 뭐예요? 이건 협의 부동산이죠. 협의의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이 광의 부동산, 이다가 아니라 여기에 뭐한다? 속한다? 포함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예요. 이 문장은 이 4번 지문은 문장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어휘력이 좀 있어야 돼. 이다. 의미한다가 아니라 속한다. 포함된다. 라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광의 부동산은 협의의에다가 준 부동산을 합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정착물은 협의의 부동산이에요? 광의 부동산이에요? 둘 다야. 둘 다 협의에도 포함되고 광에도 포함되는 거예요.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협의이자 동시에 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준 부동산은 어떻게 얘기해? 협의는 될 수 없고 광의에만 속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번에 보죠. 자, 복합부동산은 토지 건물이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결합된 상태로 거래될 때 말하며 여기까지는 맞네요. 자, 감정평가 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감정평가 잠깐 보죠. 자, 감정평가에서 이제 우리가 물건별 감정평가 이렇게 딱 정리할 때 어, 나 모르겠다 그러면 얼른 체크하고 또 집에 가서 공부해야 돼요. 물건별 물건별 감정평가할 때는 원칙이 개별 평가예요. 각각 개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드시 원칙으로만 하는 건 아니죠.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다르게도 괜찮아요. 각각 규정이 났어요. 각각 규정했는데 첫 번째, 일체로 거래되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있는 경우라면 뭐한다? 일괄하여 평가한다. 이렇게 일체로 거래되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불가분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의 물건이라도 뭐가 다르면 가치가 다르면 뭐한다? 구분하여 감정평가한다. 구분평가한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물건이라도 특수한 이유 합리적인 목적이 있을 때는 일부도 평가할 수 있어요. 일부 일부분이죠. 한 물건의 일부분도 일부분도 평가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구분평가라고 했어요. 이런 거 틀리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원칙은 개별평가이지만 적지 마요. 뭐대로 적어. 그동안 수없이 적었는데 적어서 외웠어야 되는데 열라 열라? 어찌나 많이 적었는데 적었는데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다라면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잖아요. 책에 다 있어. 모든 책에 다 있어. 유학집에 다 있고 스마트 학교론도 있고 기출문제 뭐 다 있어요. 그럼 지금 적을 시간에 외워야 돼요. 머릿속에 외우려고 노력하고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안 외워졌으면 집에 가서 책 보고 외워야지. 적는데 에너지 쓸 필요 없어요. 머리를 써 머리를. 눈으로 보고 머리를. 그리고 말로 자꾸 되뇌어요. 조용히 조용히. 옆 사람 방해하지 말고. 이제 점점 시간이 다가오면 시험 다가오잖아요. 예민해져. 누구한테 물어보아도 안 돼. 알아서 혼자 다 공부해야 돼요. 예민하잖아요. 공부 안 될 거야 잘. 점수도 원한 만큼 안 나올 거야.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서로 좀 조심하면서 각자 알아서 공부해야 돼요. 그냥 혼자 신나가지고 막 혼자 떠들고 막 하면 옆 사람 피해주면 안 되니까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서로 조금 배려하면서 알아서 이제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점차. 모르는 건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찾아와서. 비싼 돈 내고 학원에 직접 왔잖아. 활용을 해야죠. 그래요. 잘해. 적지 말고 외워요. 외워. 원칙은 개별평가예요. 근데 이런 말 나오면 일체로 거래되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 일괄하고 한 물건이라도 가치가 다르면 구분하고 한 물건의 일부분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부분. 일부분. 부분이죠. 부분. 부분. 자 그럼 여기 보니까 일체로 거래된대. 토지와금을 떼어놓지 못한데 일체로 거래된대. 무슨 평가한다. 일괄하여 평가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구분이 아니라 일괄하여 평가한다. 5번은 일괄평가가 틀리게 나온네요. 답은 뭐 쉽게 4번이라고 찾았어야 돼요. 자 7번 보죠.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작년에 나왔던 문제죠. 보너스로. 가식수목 정착물이에요. 정착물 아니에요. 정착물 아니죠. 얘는 정착물 아니니까 뭘로 본다. 동산으로 보는 거죠. 동산이죠. 이식 중인 수모 가식 중인 수모 얘는 그냥 임시로 붙어져 있는 거니까 붙어진 걸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떨어져 나가는 통나무 그냥 굴러다니는 통나무로 보는 거예요. 동산이다. 나머지를 보니까 얘는 다 정착물인데 독립정착물은 없네요. 그렇죠. 독립정착물 네 개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건물 등기된 임목 명인방법 수목 재배되는 농작물 없으니까 얘는 다 종속정착물이죠. 국어는 뭐다? 인공수로 8번에 보니까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거 그러니까 독립정착물이 아닌 걸 묻는 거죠. 독립정착물 아닌 거 우리 네 개 외웠죠. 건물 명인방법의 수목 등기된 임목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이는 거죠. 2번은 독립정착물 아니죠. 정착물은 맞아요. 맞죠. 종속정착물이라고 해야죠.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는 종속정착물 정착물은 맞아요. 정착물은 맞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얘는 종속된 정착물이다. 토지에 종속된 정착물이다. 9번 보죠. 자 틀린 거 자 이 문제를 보니까 신축 중인 건물은 사용승인이 완료되기 전이래요. 사용승인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대. 건물로 써라라고 허가나지 않았대요. 자 그래도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 건물은 토지에 붙어져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토지와 별개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정착물이죠. 독립정착물로 취급될 거냐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냐면 그냥 건물 나오면 독립정착물 맞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사용승인이 완료되기 전에 건물이들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건물로 취급해요 안해요? 해요. 사용승인은 중요한 건 아니고 건물의 형태만 띄고 있으면 무조건 건물로 인정해줘요. 건물의 형태를 띄려면 기둥이나 주벽이나 기둥이 아니 지붕이 있으면 건물 형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승인이 완료됐다 안 됐다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건물의 형태만 띄면 건물로 인정해준다. 그러면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건물은 건물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독립정착물이다. 맞는 얘기죠. 명인 방법을 갖추어서 수목이 명인 방법을 갖추었대요. 그러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독립정착물로 본다. 맞죠. 자 담장이래요. 담장 독립정착물 아니죠. 그럼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맞네요. 4번에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대요. 모르겠다. 일단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 정착물로 간주하고 누구에게 넘겨준다. 매수인에게 넘겨준다. 매수인에게 양도할 필요가 있다. 양도한다. 라고 나와야죠. 내가 모른다고 해서 다 떼어서 가지고 껍데기만 넘겨주면 이건 계약이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외우지 말고 당연하게 그렇겠네. 라고 해석해야 돼요. 5번에 보니까 등기된 임목이라고 나왔죠.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된 임목은 토지와 분리하여 거래할 수 있어요. 토지 따로 등기된 임목 따로 거래할 수 있죠. 독립정착물이니까. 4번이 틀렸고 11번 보죠. 정착물이란 원래 분리된 동산이었으나 원래는 혼자 떨어져서 움직일 수 있었는데 토지나 건물에 영구적으로 오랫동안 영원히 붙일 목적으로 설치되어서 부동산의 일부가 된 물건을 말한다. 맞죠? 부동산의 일부가 된 거예요. 부동산으로 취급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정착물의 정의고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이래요. 그럼 얘는 이사갈 때 떼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니까 일시적 부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그럼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으니까 뭘로 본다? 동산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고 민법상 정착물은 민법에서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과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걸로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인 것과 토지와 다른 별도의 부동산으로 취급된 것 두 가지가 있대요. 맞아요. 맞죠. 이걸 뭐라고 한다? 종속 정착물 얘는 뭐라고 한다? 독립 정착물 이라고 하는 거죠. 토지의 정착물은 종속된 것과 독립된 것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다. 얘를 외웠어야 되고 네 가지 4번에 보니까 이게 나왔네요. 제거하여도 또는 분리하여도 분리시 제거시 문제를 일으켜야 돼요? 안 일으켜야 돼요? 정착물 되려면 일으켜야 돼요. 뒤에 보니까 정착물로 취급했죠. 제거했는데 제거했을 때 정착물로 취급하려면 문제를 일으켜야 붙일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능이나 효용에 손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즉 제거했을 때 손실이 있어야 붙일만한 이유가 있었던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제거시 분리시 나오면 문제가 있어야 정착물로 보는 거다. 붙일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다. 5번에 보니까 토지 정착물 중에 도로 교량 울타리 나왔네요. 독립 정착물은 없죠? 그러면 이건 종속 정착물만 얘기한 거네요. 토지에 뭘로? 일부로 포함되어서 토지에 종속된 물건으로 종속 정착물이다. 맞는 얘기죠. 자 1교시에 배웠던 내용은 그렇게 뭐 많이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다 우리 기본적으로 쉬었던 내용이니까 쉬었다가 보는데 이 토지의 분류는 100% 시험으로 나오는 거죠. 마음속에 2교시 열심히 해서 난 토지의 분류는 절대로 안 틀려야 되겠다. 이렇게 맘먹고 있어야 돼요. 쉬었다가 보죠.